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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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기리래 용기려고 인의 호와 암이 견뎌 불족자 케라. 개유지의 언을 암이 지켰냐로라. 재활인지 가야의 과거 기당이니 관과의 서치인을 흥이란. 재활조문도 면 석사라도 가으니란. 재활사 지어두이 최악의 악식자는 미족여의 안이란. 재활군자 지어 천하야에 무척여하며 무막여하야 의지여 비니란. 재활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해니란. 재활 방어리행이면 다원이니라. 재활능 이래양이면 위국 후에 하유며. 불능 이래양으로 위국이면 여래의 하리요. 재활 불환무비요. 환소입하면 불안 막기지요. 고위에 가지야하니란. 재활삼보와 오도는 일기관지니라. 재활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의하니란. 어린이란. 재활군현사 제언하며 견풀현이 네 자성야하니란. 제발 사부모 호대 기간이니 견치에 불중하고 옥형불위하며 노이 불원이니라 제발 부모 제어신은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제발 3년을 무게어 부지돌아여 가위효이니라 제발 부모 지녀는 불가불지아니 일즉이히오 일즉이구니라 제발 고자의 언지 불추른치 궁지 불채야니라 제발 이 악실지 개선이니라 제발 군자는 욕 누런이 민어행이니라 제발 덮불고라 필교이니니라 사유 알 사군 사기면 사육의요 부 사기면 사소의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